9월 19일.. 자막을aries limon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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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되네 와 팬분들이 들어오고 계세요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로 답 amendments 졌어 와! 예쁘죠! 있는 버전으로 드리겠습니다 원! 트윗! 안녕하세요! 두 번호 발트게 됩니다! 안녕하세요! 저희의 V LIVE 첫 라이브 방송입니다 끝나고 아마 바로 하는 거는 몸 풀고 이제 라이브 연습을 하지 않을까 저희도 퀄리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신나네요 즐거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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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시는 거예요? 저희도 퀄리티를 기대하겠습니다 5, 6, 5, 6, 7, 4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해보겠습니다 5, 6, 7, 2, 카운터 5, 6, 5, 6, 7, 4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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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예 예 예 5, 6, 7, 6, 7, 7, 7, 8 5, 6, 7, 8 원! 트윗! 지금까지 누구야?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이 트윗이었습니다! 감사합니다! 좋아요! 안녕! 뿅! 어? 왜 안 돼? 뿅! 투모로우바이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아요? 큐닉클! 그래? 그럼 이게 뭐라고? 스파클! 저희의 첫 번째 전기 앨범 자켓 촬영이 마무리되었습니다! 잘생겼습니다! 잘생겼다! 투모로우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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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초콜릿 그래? 저 초콜릿 저 초콜릿 너 젤리 별로 안 좋아하지? 젤리도 나쁘지 않은데 초콜릿 그래? 너 젤리 좋아하냐? 저 초콜릿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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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초콜릿 나 초콜릿 나는 그 목매는 게 조금 그거 인정 턱도 없는 그러니까 댓글 읽으려고 왜 왜 읽긴 읽었죠 초코 좋아하는 오늘은 정말 귀여웠어 근데 진짜 알고 있습니다 수빈이 형 수빈이 형 자르고 4명이 남았어요 수빈이 형 생일 선물로 유자차 선물했었는데 맞아요 그거 진짜? 한 입도 안 먹었더라고요 맞아 투모로우바이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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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빈이 형이 한 조금만 더 있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드림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 이게 뭐야 먹었습니다 수빈이 형 떨어졌어 하나 내가 그냥 부딪혀요 확 부딪혀요 아 예쁘다 여기 취한데요 여기 취한데요 다른 포즈요 다른 포즈요 다른 포즈요 되겠습니다 원 드림! 네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이투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스윗보테이로 조금만 이거를 네 드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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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라입니다 넘었어요 모든 분들 내일도 함께해요 고마워 고마워 안녕 저희 지금 저희 보러 왔습니다 은준이 왔어요 은준이 와 아 저희가 저희가 아니 안 떠요 글이 왜 안 떠야 돼? 저희 좀 이따 다시 올게요 네 인사 인사 드릴까요? 인사 드리겠습니다 원 드림!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라입니다 그렇구나 인사 드리겠습니다 원 드림!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이투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맞쥬 산지 찌개생겼다 맞아 병 닮아서 하트 하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 인사 드릴까요? 우리 많이 해 팀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드림!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라입니다 조만간 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또 봐요 또 봐요 네 이야 이야 재밌겠다 신난다 어 어 시끄러워 어 시끄러워 이렇게 패션 룩북을 통해 저희 사복 패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뭐 여러분 어떠셨나요? 좋으세요 너무 좋아요 아 좋다고 합니다 에이 만관부 안녕 만관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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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요 내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이외 요 요 요 요 아 아 사랑해 진짜로 아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 드림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이 트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흰 단무지 마사일 속 야 진동 고맙습니다